그 팝콘이 저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형사님들은 모를 거예요 장마군의 보복살인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대충 수갑차고 끌려가면서 정말 감이 좋으시네요 형사님 오늘도 한 건 해내셨네요 참견은 오리명 3점 장만의 에라이와 왈도쿤, 동강이, 장마군 에라이 선생님 이름 불러줘요 장만 숟가락 고고 기성 자 우리 보여주자 자 가보자고 반갑습니다 왈도쿤입니다 바구니가 특기를 껐어요 대장 이어가세요 야이 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장마군님 제가 바로 그 십더캔시고요 레이디 다가 내 옆에서 레이디 뭐야 이거 뭐야 방금 뭐가 지나가지 않았어요? 롤러코스터 탔는데? 우와 재밌어 보인다 재밌어 보인다 우와 이거 다요 됐다 여기 왼쪽에 빨간 목청이 됐다 가자 우와 뭐야 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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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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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와 치는 사람이 맨날 케나 따라닿는데 우왕 이 우왕 누구야 나한테 아아 왜 넘기 아 한 명 죽었다 지금 한 명 죽었어 이거 엄청 초반에 죽은 거 같아 왜냐면 제가 완료꾼을 게임 시작하고 한 번도 못 봤어 게임 초반에 죽었다기엔 제가 영매사인데 체킹을 해봤는데 계속 안 죽고 평화로웠었습니다 내가 볼 땐 식당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이게 죽이고 와서 아닌 척 하고 끼어 있는 거인 거기 날 왜 찍냐고 낭만 스토리아 난 뭐야 아 다쳤다 뭐? 낭만 스토리아 뭐하냐고 어 여기 갇혀있다 살려줘 이게 기다리면은 열려 기다리면 열리고 자 일하십시다 미션합시다 미션 이미 폭탄은 눌러졌다 킬로킨 다이산돔노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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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킬로킨 당했는데 시계쥐 와 와 평가기 봤어야 됐어 시계침하냐 지어쓰키 하면서 죽었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나는 다 의심할 거야 자 나 죽이면 후회합니다 다가오지 마세요 저 죽이면 후회합니다 아닌가 아니 뭔데 세 명이 죽었어 아 무탈의 손이 오늘따라 이뻐보였다 아 무탈의 손이 오늘따라 이뻐보였다 여기 놀아야야 야 뭐야 방금 웃소리 질문은 질문을 대답하지마 근데 저 사실 할 말 있어요 저 사실 저 자경단이거든요 무탈님 찔렀는데 아 나 죽겠구나 하고 트롤 했는데 저 살아있었어요 아니 자경단 저거 함부로 죽이면 달아야 돼 저거 트롤이야 아니 근데 잠깐만요 통깡아 혹시 누구 마주쳤어? 나 마주친 사람은 제 목소리 왜 저러냐 여보세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변조하니까 진짜 옷 나갔다 쟤 건너뛰기가 맞는거 같아 그래 그래 마구나 사라 함부로 죽이면 안 돼 너 탈님한테 미안해지네 마구나 내가 탐정이거든 아 지랄 말고 아 함부로 죽이면 안 돼 아 함부로 죽이면 안 돼 모두가 조심스러운 밤이야 아 아니야 왈도쿤 에이 우고님이 여기 있었네 나 친구만 들어달라 했더니 왈도쿤이 들어왔네 이럴수가 잡아먹었잖아 왈도쿤 이거 어디서 할거야 야 잠깐만 야 이 새끼야 마취총 싸줘 갑자기 차름미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왈도쿤 탐정입니다 왈도쿤과 통깡은 펠리컨인 우고님의 뱃속에 들어있었고 지나가는 델로략국님이 우고님을 썰면서 그들은 딸틀에 성공하고 우리는 우고님의 시체를 신고하여 델로략국님을 범인으로 지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래네 이게 뭐지 뭐야 델로의 핏자국이잖아 통난이 찾은 바로 저게 바로 증거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고의 뱃속에 들어있던 저는 도쿤과 통깡에 약간 소화된 살점 조각입니다 배로략 혹시 한마디 해보시죠 혹시 장마군과 저의 칼싸움 한번 보고싶지 않으세요? 뭔 소리에요 죄송한데 장영단을 한번 쓰면 끝이며 저 도망가야되요 아저씨 이제 일어나요 하하하하하하 빠바바바바바바밤 나 너무 슬퍼졌구나 왜 나 지금 계속 폭탄막 안걸려 이거면 너무 무색한데 마구니 비둘기인가보네 아 그럼 배납 울려 마구니 또 막 방구 끼고다니는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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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아 인정이지 이건 다들 손 씻어요 손 씻어요 제가 탐정이거든요 우곤님을 봤었어요 우곤님은 사람을 안죽였더라구요 일단은 낭순님이 언제 죽는지 모르지만 우곤님은 아냐 펠리콘한테 먹혀있다가 울려갖고 지금 죽은거잉 아 어 어 어이 와일더쿤 아 와일더쿤 나무탄의 직업은 탐정이 아니다 탐정이 아니다 야 아 와 CRA 아니 와 이거 진짜 잘했다 와 나 이거 예상 못했어 와일드쿤 검은 양복 아니아니 빨간 양복과 빨간 패더를 쓰고있는 수상한 조지 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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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나 아프구만 사람이 죽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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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셜룩이 깔려 죽었어 나이스 아니 근데 야야 몇파전이야 이거 4파전인데? 야 이거 다른 위로 조졌는데 이거 그거 아니야? 87님이 우고님을 죽였어 근데 사보타지로 천장에서 뭐가 떨어져서 무탈님이랑 87님이 깔려서 죽었어 두명이 야 나 진짜 두발짝만 더 갔어도 나도 그 셜룩이 깔려 죽었어 야 그래 나도 위에 한발짝 더 갔으면 죽었어 암살자에 직업에 걸맞는 그걸 했네요 아니 근데 4명이 죽었는데 뭐 어떻게 해 아니 그니까 셜룩이가 떨어지면 안된다니까 난 모르겠어 나 건너뛰려 자 1대1대1대1입니다 통깡이랑 붙어있어야 되나? 이거 통깡이가 안전한거 같은데? 으쒸 여기서 누르네 장바구니 나타나면서 스페이스가 영탈의 속이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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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맞아 나 살인마 이 새끼 죽어 이 새끼 아 감사합니다 도도새가 이래서 좋아요 개소리 하지마 아니잖아 자 고생하십쇼 밥 까봅시다 이거 살인마인데 구라핑 치는거야 이거 구라같은데? 벨리컷이야 마고나 여 여 와 어 어 어 아 정말 그지같구만 난 그래도 남순이 먹어서 난 좋았어 아니 노릇먹방을 하면 어떡해요 난 근데 현실에서 진짜 밥을 못먹었어 뭘까? 아 아 아 아 씨 뭐야 잠깐만 그러면 시민은 영면사나갖고 비둘기랑 펠리컨이랑 사이마였다고? 어 너 혼자 빼고 다 나쁜 놈들이야 나는 대체 무슨 싸움을 한거야 나는 대체 무슨 싸움을 한거냐고 나 혼자 해적 아 너 형 나 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